여기서 배우겠습니다. 음식 카나 기장밥 닐독 쌀밥이죠? 네. 밭 볶음밥 무테고밭 기르 단밥 기르 녹두 녹두죽 달 야채반찬 쌀라드 소라드 피클 장아찌 어차 빠바드 바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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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쩌트니 쩌트니 간식입니다. 간식 가장 만두 머머 라면 짜우짜우 볶음면 짜우민 롯 롯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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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침개 바바드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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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 이름도 있습니다. 바라라고 하는지요. 공항이 생기는 그 근처에 있죠. 공항? 네. 밥과 죽과 야채를 함께 섞어 만든 요리 기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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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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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러비 쥬레비 쥬레비 라고도 하고 쥬러비 라고도 합니다. 셀로티 네. 셀 로티 쌀가루로 만듭니다. 사모사 서모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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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모사가 맞겠네요. 서모사 야채튀김 벗고우라 벗고우라 그 다음에 뿌리네요.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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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물을 넣으면 빠니뿌리 네. 빠니뿌리 빠니뿌리 그 다음에 아 이거 생일 때 나눠주는 그 달콤한 과자 버르피 버르피 그 다음에 단물과자 러스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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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스버리를 튀겨서 만들었네요. 랄모헌 랄모헌 랄은 빨간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우유와 설탕이라고 만든 과자 뼈라 뼈라 고기 안 먹을 때 먹는 거라고 하네요. 수치 세몰리나라고 하는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요. 헐루와라고 합니다. 헐루와라 수집고 헐루와라 홀리할 때 홀리하는 잔치할 때 먹어요. 고기 안 먹을 때 잔치할 때 어떤 잔치할 때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거예요?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거예요? 채식주의자들이 눌린 쌀이네요. 치우라 치우라 이것은 티밥이네요. 티밥 부자 부자 여기는 아이들 이유식 죽 같은 것을 말합니다. 자우로 자우로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우로